그래서 딱히 밖에도 뭐하는데? 어? 세현님 안 온 거 아니에요? 왔어요 왔어요 그냥 리그... 리그 구매라고... 어 이 트랙은 한 번도 안 타봤는데? 큰일 났다 어? 나 차 이상한 거 같다 다 재교 어? 세현님 이 차로만 잘 안 타봐 끔찍해! 아우 이거 다... 되게 미웠어 다 허연색이야 아우 다 냥색이야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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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... 북립 toda ensn 그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처음부터 시원하게 밟아먹은 듯 오히려 처음 밀어났죠 favorными가 아 이게 같은 트랙인데 레이아운만 틀린 거구나 Su 그리고... Oh... 부갓티예요 부갓티 아까 연추 베 estás? Huutos뿍을emi게 번선 loser 여기가 본선대비고, 여기 예선배. 아, 이따가는 다른 맨주로 한다고? 이따가 계속해서 본선배. 원래 이것도 본인상 맞지는 않지만, 성실성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. 여기는 원래 모터바이크 레이스에 쓰는 거에요. 에? 뭐래? 그럼 프루제스 고담레이신 꺼나? 아, 고담레이신. 도담레이신 4에 그 바이크가 나왔거든요. 도담레이신 4가 많아, 살짝씩 일종하는 건 바이크가 나왔어요. 아니, 님은 위를, 북쪽을 바이크로 타서 테라리 에코드 듀티 위로 하면 하겠어? 난 안해. 나도, 나도. 나도. 핫타 타서. 자신이 트는 줄 알지 모르겠는데.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니, 우선 종속이. 바이크는 300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, 에코드 듀티는 400이 나와요. 이거를 1등 해야 돼요. 충돌 없이. 네. 이 진짜로 수리에 드는 노을에서 한다고. 이 진짜로 수리에 드는 노을에서 한다고. 너무 궁금하다. 인탈! 아. 아. 짜증나서, 파이크가 아직 그 바이크가 나올 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바이크가 나온 게임! 응. 이 중에 상업적으로 망하지 않게 상한게 때문에 패드워드 그치 패드워드는 없는군요 왜냐면 패드워드는 바이크 기준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타려받고 보다는 바이크 없으면 털리를 진행이 못해 보톡톤 거의 되지 않았나? 네? 오 나 첫바퀴 사위했다 보톡톤요? 나 터스톤 아니 그거를 지금 자연재해 낳은 데에서 메시 끌고 싶습니까? 아이고 못생겼어 아 근데 끌고있어니까 보톡톤은 OST가 주기죠 벤드도 마이크가 안들려 옆마다 네? 뭐랄까? 아니 생각하면 좀 작아서 안들려 네 마이크가 좀 작은데 수령마다 맨날 피지하는거 봐주세요 안들려 안들려 망각한데? 태용컷 정말 진심이 많은건데 뭐라는지 정이 안될거에요 하님 어디가? 아 이거 안되겠다 스위치 뮤직 안되네? 왜 안되지? 운전때 운명이 안되네 운명이 안되네 운명이 안되네 아 물캠님 그거 제일로 있잖아요 오줌상이네요 오줌 도둑이 안되네 아 그래요? 아니 원래 그거 바꾸는 것도 있잖아 제규어는 고중일 안되네 관상에 도백효에요? 마네네 깜살라고 제규어는 그 V12를 억지로 넘는 바라네 드라이버를 약간 천납한다는 느낌으로 넣어버렸어 또 골프트라이프 예고 형님 저도 나갈게요 천천히 편하게 가시죠 저의 약한 인생 많이 해놨네 아 나갔다 아 됐다 1D섬등은 더이상 랩타임을 못 줄이고 264평으로 나올 수 있는데 아 이렇게 저 뒤로 빠져보고 그러나 루프트님 포인포지션 라이드 여기 왜 레드플레이가 떠 있어? 이거 레드플레부터 있는 것 같다? 응 투킹님 네네 제가 그 폴을 자를 계속하다가 저번에 그 고담 폴을 다시 한번 정병을 해봤거든요 고담 투요? 네 네 저도 해봤죠 투는 와 월플레이가 그렇게 쓸 줄 몰랐어요 음? 아니 진짜로 제가 어렸을 때 투기플레를 도전하고 올골도 진짜 대상욕을 하면서 꼈거든요 저는 올골도 못했어요 결국에는 올실버, 올 섞어서 했는데 아니 근데 제가 이번에 포르자식으로 약간 그 조작판을 해봤거든요 네 커리어를 나흘만에 올플레이로 꼈습니다 저는 올골도 못했어요 결국에는 와우 엄청난건데 그 저번에 그 그 그 올플레 게임 인증샷 있잖아요 휴 네 그거 진짜 잭플레이는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개 같아요 올플레이가 상품 그거 아니에요? TVR 셀베라인가? 네 맞아요 TVR 셀베라 아 멀티에서 아 아 제가 저번에 그 사수를 올렸는데 네 진짜 개 잡갔어요 특히 그 쿠도스 챌린지 제일 잡같아요 한 번이나 그 콘 한 번이나 놓치는 순간 연세를 끊겨버렸고 완전 때 절대 못갑니다 뭐랄게 있습니다 제가 올렸어요 수고 네 치킨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이거 아 진짜 네 말씀하세요 세연님 궁금한 거 제 인생 퀘스트는 좀 안 왔겠어요 진짜 할려면은 와 이 미친 진짜 TVR 셀베라네 뭐라고? 네 오늘 완주만 하면 상품 하는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참여만 하면 아 그건 저기 그 상품 거신분께 예 상품 거신분께 문의하실 때 와 이 미친 셀베라네 뭐라고? 세연님 일단 걱정이 앞서는 세연님 하하하하하하 아니 오늘 틀린 것 같아요 직큐이니까 아니면 튕김이니까 하하하하 손조리되는 미래는 없다 순간나무말도 못하고 야 이거 완전 엘리엔들 튼터 그 포스터 누가 이기는 미래도 없다 지쿠이니까 아 네 블루님 튜닝 좋아요 눌렀어요 스스로 하하하하하 쇼핑 사시는 분은 눈이 빼고 있습니까? 네